아우 맹호사 체크여 A 단속동결 선비 이 양반의 주된 관심은 여지 그들에게 그 연놈들에게 아직도 해괴 하고 모르겠는 건 꼭 누구야 다이아만 느낀 기다 안됨 단지 머리가 나쁜 기가 그래도 확실한 건 걷게나 염치 없는 낯짝인 기다 그 자이 때문에 그 요놈들을 감싸는 그것들을 그 뒷배들을 보름 조금 감아줄 수가 장작호만 있을 수가 그럴 수가 없이 화면과 사출도해 해보를 찌를 국돔 같은 한마디가 정계를 칠서를 독립을 해 본선쟁하건 아냐 뭐 다른게 요즘 우리네 기분이 아주 그것이 잠 없이도 좋아 2020년에도 태세는 기생충 그분들 시설에 익숙하겠지만 기생수가 부끄러운 건 아니 죄다 삼켜넣네 둔만 빨아 댈 줄 알았더니 주댕기가 안다 불리는 이슈도 꿀꺽 뻔뻔하게 돕고 돕더니 마치 제거 신양자리도 꽤 차지 감투가 좋더냐 김중배 다이 아드냐 진짜냐 인간이면 자식들 몰래 친 있어야지 내가 지던 놈들이 시간만 믿고 뻗디니 그 이름 잡자 깊게 새겨주는 수밖에 적당히 터먹고 마치 할거라 운명해 그 운명은 질탐이라면 죄 감욕의 끝은 조연하지 너희들은 그걸 소화할 만큼 위대하지 않거든 그저 양심이 없는 것일 뿐 쉐키들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 참 몫이도 좋아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 참 몫이도 좋아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 참 몫이도 좋아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 참 몫이도 좋아 두 꿈같은 한 말이란 현실과 다르단 건 알지 어디서든 잘 서야 한단 그 줄타기 배거리와 떼거리가 곧 벌력이라 승자의 역사 밤대로 내 역사로 기록될테니 거쩌리 또 쩌리 양념같은 네 한마디 혀를 막거나 막힌 열을 뚫거나 비교적 병확할 지침 물론 이쪽은 빡침 그 자체 이미 다 끝났 지금의 이 무슨 노래 그대도 정의가 쇠를 이루게 제가 정의를 이룬 지금보다는 그 길 분명히 그 길이 날 뻔다 믿으니까 이미 다 잊혔다지만 미장가에 불렀끼고 정의라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 참 몫이도 좋아 요즘 우리 내 기분이 아주 그것이 다 못 즐거워 우린의 기분이 아주 그것이 다 못 즐거워 우린의 기분이 아주 그것이 다 못 즐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